자, 네가 비문학을 못하는 이유. 방문중 선생님입니다. 비문학,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티씨를 찍게 됐는데요. 제가 항상 비문학, 오늘도 우리가 비문학 수업을 했는데 이 비문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못하는 이유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인가 라는 관점을 이제부터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문학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수업시간에 중시하는 뭐, 솔루션, 해결책 해결책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원인. 그렇죠? 이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관점에서 ETCC를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매상 이런 거 푸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을 것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의 관점에서 비문학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청구파일로 이렇게 지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2016 수능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지문이에요. 여러분은 싫어하겠지만 아름다운 지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비문학을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틀렸다는 거야. 그렇죠. 자, 해볼게요. 비문학을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첫 번째. 어휘력이 약해요. 맞죠? 이런 애 충분히 많습니다, 되게. 제가 아까도 그 어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16 수능에서 제가 어휘문제를 뺐는데 그 어휘문제가 5단 1위 문제였어요, 수능에서. 부과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문을 읽을 때도 어휘력이 약해서 잘 못 읽는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소, 이런 말이 잘 몰라요, 애들이. 상고, 이런 건 당연히 모르겠죠? 원고, 몰라요. 재판 가면 지가 원고석에 앉아야 될지 피고석에 앉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릅니다. 그런 것들. 선생님, 어휘력이 약한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좀 이따 얘기합시다. 두 번째. 문장독회조차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 좀 이따 읽어보면 문장독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문단독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번째. 글의 구조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풀이법을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돼. 여러분이 갔을 때. 자, 봅시다. 질문이 딱 나왔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딱 하나씩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휘력이 약한 것은요. 기출분석을 보던지, 자, 여기 잘 보세요. 기출분석을 하던지, 문제를 풀어요. 그렇죠? 문제를 풀면, 이 어휘를 알아야지만 해석되는 문장이 있고 해석되는 문단이 있어요. 설마 개념 정의가 안 나와있어. 그렇죠? 우리가 아까 비분학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지문 중에서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무슨 지문이 있었죠? 제이커브 현상에 대한 지문이 있었지. 그렇죠? 거기서 경상수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환율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환율은 개념 정의가 나와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알았지. 하지만 수요는 안 나와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수요가 뭔지 몰라요. 이런 거는 뭐 해야 돼? 찾아 나와야 돼. 자, 기출분석하면서 지문에 있는 뭐합니까? 어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 수업 좀 보세요. 여기, 여기 있냐. 공부 열심히 했네요. 벌써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피스 상식어도 외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피스 상식어도 암기를 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암기하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무식한 방식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문장 독해예요. 제가 문장 독해에서 가장 포인트. 이거 선생님이요. 다시 TCC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조건 뭐 한다? 넣고 빼기예요. 자,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과 내가 빼고 얘는 그냥 이해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학생들은. 그럼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 좀 이따 보세요. 넣을 수 있는지. 아셨죠? 불가능해. 어? 그럼 어떤 걸 넣고 어떤 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갈 건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자, 문단 독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단 독해는 무조건 예예요. 뭐죠? 문단 간 연결 독해예요. 그쵸? 선생님이요. 요거 TCC 하나. 요거 TCC 하나 찍을 거야. 여기서 지금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고 오늘은 좀 글 전체의 구조 요 관점으로 갈 거고요. 요 두 가지는 TCC를 따로따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궁극의 비문학 훈련을 들은 학생들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볼게요. 거기 다 해주니까 글의 구조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얘는 전체 화재를 딱 잡은 다음에 글 전체 화재를 잡은 다음에 이 화재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각 단락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쵸?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 지문을 하나 읽었는데요. 환율과 경상수지와의 관계에 관한 지문을 읽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경상수지가 무조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은 제이커브 현상을 설명했고 그 제이커브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요. 제이커브 현상을 제외하고 또다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를 두 가지 얘기했고요. 마지막 단락은요. 요약 정리하면서 정부가 환율 정책을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글 전체 구조예요. 독해요.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문이 지배가 돼야 돼. 그쵸? 그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문제풀이법을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유형별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자, 봐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비문학은 뭐와 비슷한 거라고 했죠? 형아? 그쵸? 야구의 타격품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알았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배드민턴 치는 거랑 비슷해요. 배드민턴 치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진짜로 인강학생들 정말로 이거 잘 들어봐. 제가 배드민턴을 다닌 적이 있어요. 여기 마곡 쪽에 무슨 스포츠 올리빅 스포츠 센터에 다녔어요. 물론 3개월밖에 안 다녔지만 제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뭐냐면 되게 예쁜 코치가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하여튼 코치님이 와갖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라켓을 잡는 거래요. 우리 자국은 거의 대체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갖고요. 이렇게 잡는 거래요. 이렇게 쳐야 된대요.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야. 열나 불편해.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스윙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본 다음에 귀를 스치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된대요. 팔이 벌어지면 안 된대요.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그날 한 200번 했어요. 이거만. 팔 아파 죽겠네. 200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가서 뭐냐면 한 10번 또 했어요. 똑같이. 전날 복습. 전찰시 복습. 그리고 뭐냐면 이제 공을 받아보래요. 딱 공을 딱 던져줬어요. 갑자기 다시 이렇게 돼. 이게 비문학이에요. 결국 비문학은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 때 되게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비문학을 열심히 해야겠어. 좋아. 우리나라 비문학 체제 잘하는 애가 누구 배드민턴 체제 잘하는 애가 누구지? 이용대야. 좋아. 이제부터 이용대가 하는 걸 봐야지. 이용대 TV에서 배드민턴 치는 걸 본다고 내가 배드민턴 잘하나? 아니죠.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릴 거야. 내가 오늘 이 지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 것 같죠? 아니요. 이 지문을 읽은 다음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 지문에 이런 내용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내용이 이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비문학은 감상하지 마. 그리고 비문학에서 이걸 해석해주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 어떤 부분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부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알았지? 문제는 이 비문학 강의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야? 방법에 대한 전달이고 그 전달에 한 것을 갖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았죠?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한번 비문학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문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지문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글을 읽기 읽는 방법과 방법과 문제 풀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지문들을 끝까지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문제가 세 문제 있는데요. 다 풀지 않을 거예요. 3번만 풀 거예요. 1, 2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번도 정답률이 다 60% 돼요. 3번까지 다. 풀긴 다 풀어보세요. 알았죠? 별로 답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지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게 하지 않을 거예요. 2016 지문 중에서 가장 좋은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워밍업만 해보겠습니다. 첫 단락 보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보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알았죠? 2분 동안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시작 확정 1 1 1 1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늦어요. 자, 제가 문장 독해와 문단 독해와 글 전체 독해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글 전체는 뭐냐면, 화제를 파악하고 각 단락을 연결시키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솔직히 어떤 인강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도 이 말은 다 해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자, 볼게요. 첫 단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밸런스를 가리키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에우아틀로스, 뭐야, 에우, 그냥 피와 이라고 할게요. 피에게 이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승수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피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뭘 받아들였다고요? 승수하면 수강료를 내게, 밑죽이지 마세요. 그냥. 수강료 내겠다는 걸 받아들였대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밀을 보이지 않았고, 그럼 결국 뭘 주지 않았다는 거야? 수강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피가 이리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피는 주장했다 이거야. 자, 내가 승수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한다 이거야. 계약이 뭐였죠? 승수하면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제가 승수하면, 이가 또 얘기해요. 제가 승수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요. 제가 지더라도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형아, 이해 가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래, 이런 내용이구나. 둘이 뭐 싸우고 있는데 뭐야. 아, 저거 머리 좋은데 이 새끼? 뭐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됐어? 여기까지야? 자, 저한테 궁극의 비문학에서 배웠던 애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오케이. 구체적 사례와 상황이 나오면 어디에? 첫 단락에 처음에. 그쵸? 오케이. 뭐한다? 이를 종합하는 거. 문장이나 단어가 뭐가 된다? 중심화재가 된다. 기억하시죠? 중심화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P와 E의 소송이 나왔다면 그 소송에 대해서 쟤네가 나눈 대화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뭐하는 거야? 종합하는 문장과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은 분명히 사고가 됐을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등급이 한 5등급 밑에는 모르겠지만 1등급과 5등급 사이는 다 사고가 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례는 어떤 사례? 앞에 있던 사례는. 이렇게 되죠, 연결이? 첫 분단 전부 다입니다. 풀기 어려운 논리적 난제로 거론된다. 포인트 뭐죠? 논리적 난제다. 자, 결국은 논리적 난제였다 이거야. 어려운 거였어. 자, 다만 근데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난제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문제 알았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건 진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제가 뭐예요? 라고 하면 어려워. 자, 보세요. 찾아 알았지? 제발 부탁인데. 그렇죠? 거론된다. 아까 우리 그거 했었죠? 아, 위도가 뭐예요? 이거 나왔었죠? 위도가 뭐예요? 경도가 뭐예요? 그치? 그런 것들. 자,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이는 뭔데? 논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자, 보세요. 법률가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나왔어. 그럼 나왔어. 분명히 이 역가지 딱 읽은 순간 무조건 뭐가 되냐면 사고가 아, 그럼 논리 난제를 이 논리 난제를 누가 해결하겠다? 법률가들이 해결하는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맞지?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선 이렇게 나왔어. 알았죠? 됐어? 여기까지? 방금 읽었지? 두 번째 달아. 두 번째 달아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데 우리가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말해봐. 기한 조건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까 읽었잖아. 2분이나 해갖고 다시 가볼게요. 알았죠? 기억나는 게 없대요. 그럼 왜 읽어?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잘 봐봐.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이 사례가 뭔데? 앞에 사례 계약이 그쵸?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자,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봐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례라고 돼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읽었냐? 이 사례와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서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안 해. 잘 봐. 다시 수강료 지급이 뭐? 효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실현되지 않은 사건 몇 줄? 연결시켜. 사례와. 네 글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실현되지 않은 사건 뭐야? 승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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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승소하면 계약이 뭐였어? 승소하면 수강료 내겠다 이 말이었잖아. 그럼 난 이걸 생각했다고. 근데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해. 자, 더 가볼게.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이처럼이야. 이처럼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처럼. 맞죠? 연결시켜야죠. 문장.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의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관이라고 한대. 자, 제한을 덧붙인다. 무슨 제한을 덧붙였는데? 승소하면 맞죠? 개념과 앞에 있는 사례가 전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은 부관만 열나게 개념적이니 생각하려고 하지. 자, 방금 읽었어. 부관의 개념. 말해봐. 우리의 기억은 이렇다고. 방금 읽은 문장도 기억을 못한다고. 방금. 그쵸? 그 머릿속에서 뭐가 돼야 돼? 아, 부관이라는 이 지문에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개념이구나. 라는 게 더 중요해. 부관의 개념정의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 못해 너네 이거.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더 가볼게요. 여기에는 기한과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자, 문단 독해 배웠으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구나. 분류했네. 그럼 분류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고 분류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했어. 때로는 네모 세모 읽으라고 했어. 라고 했어. 알았지? 네모 세모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 분류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야. 자,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한다. 포인트는 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야. 왜? 앞에 거는 똑같아. 부관이랑. 그쵸? 오케이. 자, 문장 똑바로 읽어.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대해 의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여기까지 갖고 왔어? 더 가보자. 그리고 조건이 실현됐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잠깐. 얘는 뭐 효과 발생. 소멸시키면 뭐 해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지. 스치고 지나가야 하는데 승수하면 수강률 내겠습니다. 승수하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효과를 발생시키잖아. 효과가 뭐였지? 수강률 지금 막 어렵지. 그치? 위에 거와 연결이 안 돼서 읽히고 있어. 그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문단 자체가 여러분은 위에 거와 따로 놀고 있어. 내가 뭐라고 했지? 말은 다 그렇게 해. 화재를 파악하고 그 화재에 맞춰서 뭘 읽어라? 각 단락을 읽어라. 그치? 그럼 분명히 위에 논제를 해결하는 것 논리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글의 화제일 건데 그럼 논리적 난제를 생각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잠깐. 그런데 이상해. 해결책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 법률가들이 해결하는 거 지금 직불도 안 나왔어. 뭐야 그럼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부관 이런 개념들이 뭐 하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거겠지. 라고 생각해야 돼.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다시 가볼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논리적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된다고 했어. 난제를 누가 해결한다고? 법률가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효과도 되고 효과도 된대요. 뭐라고요? 수강료 지급이래요. 됐죠? 오케이. 이 수강료 지급이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했어. 어떤 제한을 덧붙이는 거죠. 이 효과를 뭐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제한을 덧붙였어. 그 제한이 뭐였다고요? 승수화면이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부관을 분류해서 여기다 정리하고 이건 필요 없었어. 이게 뭐라고요? 정지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가? 승수화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지. 근데 애들이 뭐야? 부관의 뜻을 막 외우고 있고요. 뭐 또 외우고 있었죠? 기한의 뜻이 외우고 조건의 뜻을 막 외우고 있는 거야. 그쵸?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어. 정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이 또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뭐 기판력 이런 질문이 뭐 나와 있습니다. 알았지? 자 이제부터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시간 똑같이 2분 30초 드립니다. 시작 시작 공고 10초 드립니다. 홍게 30초 드립니다. 날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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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 거의 됐죠? 보세요. 해결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PIA 논리적 난진 해결했어요 안했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 중요한건 여기서 포인트야 그럼 두번째 단락부터 세번째 네번째 단락의 해결책이 안나왔어요 그럼 요까진 다 뭐라는거지 배경정보야 알았지 전제야 전제야 알았지 그럼 요까진은 얘가 해결한다고 했는데 얘가 화제인데 이글이 화제인데 요게 화제잖아 아직 안나왔어 그럼 요기부터 어디까지 요까진 다 뭐라는거야 배경정보라는거야 뭐하기 위해서 저걸 해결하기 위한 정보라는거야 이런 글의 유형이 매우 많습니다 화제 던져주고 배경정보 주고 마지막에 핵심 내용이 나오는거지 됐죠? 오케이 잠깐 세번째 단락 가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단락은 아닙니다 봅시다 민사소용에서 판결에 대해 상소 혹 항소나 항고가 그 기간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된다던가 여기 나왔죠? 오케이 잘 보세요 첫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항소나 상고 안한거죠 됐죠? 오케이 항소상고 모르면 찾아와 안 가르쳐줘요 그 사안에 대해서 상소항고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에 선고되는가 하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그 죄가 중요해 조건 조건도 체크해놔야 된다 더이상 그 일이 다툴 일길이 없어진다 됐죠? 당연해 이때 판결은 뭐야? 확정되었다고 한다 됐죠? 오케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뭐가 생긴다? 기판력이 인정된다 됐어요? 자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해서 다를 수 없다 뭐라고요? 같은 사안으로 소송해서 다를 수 없다 그럼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거네 자 예를 들어 그럼 이제부터 다해야 소송할 수 없다는 얘가 나오겠죠?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물 사실이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자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대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우와 그렇지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다 됐어 끝 자 기판력이 있어요 뭐라는 뜻이야 이거? 확정 판결은 뭐 할 수 없다?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일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 알았지? 가볼게 이게 왜 나왔을까? 아무튼 여긴 기판력의 개념만 칫고 넘어갔어야 돼 분명히 이거 왜 나왔을 것 같아 피하이의 논리적 난제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 생각은 해야 돼 알았지? 자 보세요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조건이야 그것을 근거로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한다 어? 뭐야 그러면 뭐가 사라진다? 기판력이 사라진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고 하여 이전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아하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구나 결국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가능하구나 이거지 됐어?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나왔어 계약서는 뭐다? 새로운 사정이 아니다 그러나 이해하면서 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인은 뭐죠? 혹시 꿈꾸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빌려주는 사람이 임차인은 뭐예요? 빌린 사람이겠지? 그렇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폐수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시일이 흘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말로 바꿔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그렇죠?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지금 얘야 이거다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 맞죠? 그럼 봐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가 생기면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소송이 가능하다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와면 되는 거야 잠깐 그런데 이거 왜 설명하지? 분명히 저 논리적 난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각만 하면 돼 알았죠? 자 볼게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딱 본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이제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1분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알았다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 너무 멋있지 않니 지문이? 그치? 근데 예전에 이거 못 느꼈단 말이야. 왜 못 느꼈냐면 애들이 이 지문을 보면서 끝까지 본 다음에 아 이게 뭐야 뭔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위에 있던 것들이 뭐야? 그대로 다 스며져 있죠. 요 답에. 자 보세요. 해보자.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피와 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따져보자 이거야. 이제 법률가들이 한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 몇 줄? 뭔 말이지? 승소하면 성취되지 않은 거지. 맞지? 오케이. 승소가. 그러니까 이가 승소하면. 이가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거야. 그쵸? 그런데 이 판결 이후 피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위연말로 바꿔? 새로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쵸? 오케이. 따라서 새로운 사정이 뭔데요? 이가 뭐 했어? 승소했지. 그쵸?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누가 승소해요? 피가 승소하게 되죠. 이가 승소했으니까 수강료 받을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왜 사유가 없어? 새로운 사정이 안 생기고 기판력이 확정됐으니까. 그치? 맞죠? 오케이.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걸쳐 해결할 수 있다. 자, 보세요. 해결을 해줬어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치? 되게 멋있어. 첫 번. 아, 법이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소송 1과 소송 2가 있다. 이거 열었죠? 그쵸? 소송 1은 뭐예요?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누가 승소했다고요? 2가 승소했습니다. 이게 한 방에 이해됐어야 돼. 자,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서상 이가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뭘 줄 필요 없다? 수강료를 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럼 이가 승소했다는 것은 수강료를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겠죠? 지급 X 이거야. 알았죠? 그런데 여기 이가 승소했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지? 조건이 실현되어 버렸지. 소송 두 번째는. 그치? 누가 승소했어? 이가 승소한 거죠.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 승소해요? P가 승소하게 되고 수강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해가 되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위에 있는 개념들이 위에 사례와 연결시키면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자, 다시 한 번 선생님이 첫 시간에 앞부분에 대기했는데 뭐라고 했냐? 글 전체 독개에서는 전체와 제와 달락이 연결되어 있어서 읽어야 되는데 말뿐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넣고 빼기라든지 문장 간의 관계 연결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방법들과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범을 딱 보잖아요? 그럼 대단히 쉬워져요. 자, 보세요. 제가 문제풀이법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윗글에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서지 가볼까요? 승소하면 그때 수강을 내야겠다고 할 때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기한이다라고 미친 거죠. 이거 어디 갔어요? 두 번째 달락이 있었죠? 찾아가. 기한이 아니고 뭐예요? 조건이다. 마지막 달락까지 읽었으면 더 확실하죠.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2, 3, 4, 5는 안 봐야지. 과감하게. 그렇지 않아? 기한이 아니고 뭐예요? 조건이 되겠죠. 자, 보세요. 기억에 대한 추론이에요. 기억이 뭐예요? 아하, 마지막 달락. 이해했는지 보는 거야? 이거 정답률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9%야. 1번 선지는 1번민대는 65%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번민대 진짜 65%인 거. 자, 볼게요.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친 거죠. 이상하죠? 야, P와 E가 뭐야? 바뀌었네, 그지? P가 뭐라고 해야 돼?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해야 돼. 계약이 뭐였는데? 승소하면 뭐였어? 수강료 지급했잖아. 그럼 당연히 승소하면 수강료 지급해라! 라고 P가 얘기하겠어? 처음에 첫 번째 승소에서? 아, 첫 번째 소송에서? 안 그러지. 너 빨리 수강료 내나. 이렇게 하겠지. 승소하면 수강료 내나가 아니고. 그렇죠? 첫 번째 소송에서는. 자, 그러면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바뀌었어. 됐죠? 2번.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하는 게 아니고 안 내도 되지. E가 이겼는데. 그렇죠? 3번. 첫 번째 소송에서 두 번째 소송에 나나 P가 할 청구는 뭐야? 수강료 내라는 거지. 탑 3번이죠. 4번.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에이... 달성했잖아. 그렇죠? 5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렇죠?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슨 무효야, 이게? 기판역이 없어갖고 뭐 한 거야? 다시. 기판역이 미치지 않아서 소송한 것 뿐이죠. 자, 이거 보세요.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수능 기출 문제다운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윗글이 바탕으로 보기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윗글 갖고 사례에 적용시켜라, 이거야. 갑은 의뢰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야 한다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어디?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아까랑 똑같이. 임대차 이 계약에 대한 거. 그 결과 갑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 이거야. 자, 자. 계약서와 같은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어. 기억하시죠? 자, 보자. 가는 갑은 금전이 빌려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면 패소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대. 뭐가 생긴 거지? 기판력이 생긴 거야. 이렇게 들어왔어야 돼. 그러므로 기판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뭐합니까? 보기와 윗글이 연결이 잘 되지. 이 연결만 되면 되게 쉬워진다고. 근데 연결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렵지. 자, 두번째. 법원은 의뢰에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했대. 갑규란 날이 2015년 11월 30일 라고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야? 갑에게 패소 판결 내렸대. 이거 뭐랑 똑같니? 네번째 달러랑 똑같지 않아, 이거? 맞잖아. 계약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네번째 달러랑 있었잖아. 계약이 남아있다. 이걸 해서 패스 판결하고 계약이 그 계약일이 만료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11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소송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뭐야? 기판력 됐다. 있다가 없어지게 된 거? 없어지는 경우라고 딱 느낌이 왔어야 돼. 얘 몇 달러? 세번째 달러. 얘 네번째 달러.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쉬워져. 맞죠? 근데 우리는 거까지 매칭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어려워졌을 것이다. 자, 답은 무조건 2번 아니면 5번이야. 왜인지를 생각해봐.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2번 5번만 봐봐. 그렇지?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지. 이 센스가 있어야 돼. 내 애들은 이 센스가 없어. 그치? 잘 봐. 가의 경우 갑은 빌려주는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의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달라고 소송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내용이 딱 정리되는 게 너무 쉬워요. 자, 밑에 볼게요.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에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그쵸? 보세요.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1일 되기 전까지 그것의 근거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니? 없지. 왜? 계약서 있더라도 다시 못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몇 번이야. 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문제는 대단히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선생님 오늘 한 이유는 정보가 막 쏟아지는 지문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며요? 이 정보가 화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생각하고 체킹만 하는 거 알았지? 그것만 연결독해하고 알았지? 다시. 글 전체독해를 하기 전에는 물론 이렇게 읽으려면 문장과 문단을 제대로 잘 읽으셔야 합니다. 맞죠? 오케이. 여러분이 문장을 제대로 못 읽는 건지 문단의 못 읽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 두 가지가 완성돼야지만 글 전체 독해가 정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요번 그 제 비문학 강의에서도 문장 독해와 문단 독해를 정말로 강화시켜서 강의를 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거 듣고 있지만 지금 맞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천천히 기출 분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장 읽어보시고 문단까지 읽으셔가지고 독해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어떠한 문제풀이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주제 문제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답이 있다 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에 무슨 말이냐면요 10분 문법도 해요 알았죠? 제가 TCC 계속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제가 니가 비문하기 못하는 이유 문장 독해 편을 꼭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 잘 못 읽는 학생들은 꼭 보시면서 읽으시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선생님은 다음 TCC에 뵙겠습니다. 안녕